안녕하세요 저는 19학번 박수현 19학번 임지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모여서 받은 미션을 수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미션 확인하러 갈게요 저희 지금 미션이 도착했는데요 일단 첫번째는 외국인 찾아서 셀카 한장 찍기랑 두번째는 탐자이 포장해서 오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미션하러 갈게요 안녕 여기 크리스마스한테 오면 되는 거 아니야? 네 아 야 갑자기 하나님 떠봐 지금 왜 뛰지않아 아아 OK It's just you 1, 2, 3 성공 성공 제가 지금 셀카를 하나 찍었고요 여기 Stranger 미션 하나 성공입니다 성공 성공 저희는 지금 탐자에 포장하러 가는 길이에요 갑시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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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 방금 통과만으로 가는 길 단단한 길 우리가 바로 잃게 바스로机 또는 안풍으로 큰 풍경이에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비교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전철역에 도착했어요 희생활동 저희는 이제 사틴을 갑니다 저희는 이걸 타고 부정거장 갈거에요 탕정인은 뭔가요? 소개시켜주세요 홍콩에서 가성비 좋고 맛있는 국수라고 하고요 특히 이제 한국인들은 주문대 학생들은 술 먹고 그 다음날에 해장할 때 많이 찾아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저희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는 A 출구로 플라자에 들어갑니다 홍콩은 6시 이후에 외식이 안되요 그래서 저희는 테이크아웃을 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저희가 맛있는 토핑을 주문대생들의 추억을 일으킬 열 체크를 해야 돼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게다가, 우리의 일이 좀 더 많이 좋아해요 33점이 많아요 바로 마라탕뼈 뭐지? 괴삭 그리고 긴구 두 장르 두 장르 두 장르 두 장르 두 장르 네, 두 장르 두 장르 수연이는 결제를 했습니다 저희는 시켰습니다 선자일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거 그대로 들고 학교로 갑시다 짠 저희는 학교에 도착해서 버스를 탔어요 하늘이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스호 짠 다들 보고싶을 수영장 그리고 이 앞에서 선자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두부를 좋아해서 두 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프로 유튜버 저희는 미션 2개를 끝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날 것 같습니다 해피뉴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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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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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